이 작전을 계속하시면 안되겠습니까? 그래요 미현씨를 계속 볼 수 있습니까? 그래요? 내가 예뻐서 얼굴 보고 얼굴 보고 알겠습니다 미현씨는 무슨 작가 좋아해요? 저는 보라색 좋아해요 보라색 좋아해요 보라색 좋아해요 사람 대하는게 좀 어설픕니다 사실 다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인거 아니까 지금 이렇게 같이 있죠? 엄마 들어봐 언제만 보고들이시고 분명히 나 하늘을 날리로 나를 이뤄어 이뤄어 하늘을 날리로 걸어서 왔네요 모르겠다 너무 빨리 뛰네 이러다 죽겠어요? 아니 죽어도 좋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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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